진심으로 내게 대항하던 모습 재밌었다 그러나 나의 완벽한 세상을 만들려는 계획은 변치 않을 것이다 어라? 목소리가 끊겨서 들려 나는 디스트 이스트 대벽에 너희의 도전은 기꺼이 시끄러워! 크림 눈 늑대! 가서 돌격해! 어? 사라져버렸다 그럼 지금까지 어둠 마녀 쿠키의 환영이었던 걸까? 무슨 말을 하는지 끝까지 못 들었군 그걸 왜 듣고 있어야 해? 어차피 디스트 이스트 대륙에 있다며? 중요한 정보는 얻었으니 바로 무찌르러 가면 되지! 우와! 하늘이 다시 맑아졌어! 하하! 우리가 해냈어! 여전히 강하긴 하군요 모두 버섯 먹으면서 놀자 버섯은 무슨? 지금 그럴 때냐? 일단은 물러나자고 물러나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니까 흐흐흐흐흐흐 다신 보지 말자! 특히 너! 아포가토마 쿠키! 영웅 쿠키 여러분 저희 공화국의 일로 신뢰를 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소울잼 연구에 성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많이 노력해 주셨겠죠? 감사해요 클로티드 크림 쿠키! 그런데 너 군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 이 군대가 그 군대야? 우리가 준 소울잼의 힘을 이용해서 허락 없이 만든 것인가? 어둠 마녀 쿠키에게 대항하기 위해 만든 군대였습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점은 죄송합니다 허나 전쟁의 국면을 맞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우리 공화국에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공화국의 모습이기도 했고요 당신의 군대 덕분에 어둠 마녀 쿠키와의 전투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고 방법도 다를 수는 있지만 쿠키와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걸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럼 일도 끝났으니 돌아갈까? 홀리베리 왕국이 그리워 나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오랫동안 왕자를 비운 것이 처음이라 왕국에 빨리 돌아가고 싶군 전쟁의 여파로 비행장이 무너져서 공사를 완료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른 수리를 지시해놓았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구독 눌러주세요 Three one what one